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장 필다평 실기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능장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 핵심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전하는 자격 분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모아에서는 필다평 실기에 대한 준비를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본 내용을 분야별 요약정리 그리고 핵심 예상문제 또한 관연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해서 이 과정을 합격에 이룰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단연간 출제 경향을 약 8가지의 분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변전 설비부터 해서 자동 제어 시스템까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점유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변전 설비가 약 40%, 필의 접지 설비 약 20%, 배전 배선 설비 약 20% 그래서 전체 100% 중에 수변전 설비, 필의 접지, 배전 배선 설비가 약 80% 정도의 점유율을 갖기 때문에 본 시험은 수변전 설비, 필의 배전 분야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 시행되고 있는 한국전기설비규정, 즉 KC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C에 대한 재정 배경은 첫째, 전기 설비의 대내적인 시설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두 번째로서는 전기 설비 시설과 제품 적용 기준 이연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세 번째로서는 국제 표준 도입에 따른 어떠한 혼란이나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마지막으로 해외 전력 시장 진출에 있어서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이 KC에 대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C는 1장부터 7장까지 모두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기기능장 준비하신 데 있어서는 1장 공통사항과 2장 저압전기설비, 3장 고압특고압전기설비, 그리고 5장 분산형 전원설비 7개 장 중에 1, 2, 3, 5장 즉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어떤 영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중요한가? 우선은 전기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내용을 보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점검,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적합성 판단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이 적합성 판단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그리고 한국전기설비기정을 같이 보게 되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삭자가 되고 한국전기설비기정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적합성 판단에 인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전기설비기정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이시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구성체계는 코드화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코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제41조, 이런 식으로 제 몇조, 몇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41조, 지락차단장치 시설을 보면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 땅땅땅땅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케이시에서는 몇조, 몇항이 아니라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211.2.4, 누전차단기 시설 내용을 보시면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 땅땅땅땅, 내용 같죠?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41조라는, 몇항이라는 이런 내용이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전문 코드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저압 범위가 확대가 됐죠 정기사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에 보면 저압의 정의가 나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수십년간 사용했던 저압에 대한 기준은 교류는 600V 이하, 그리고 직류는 750V 이하로 사용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저압은 1000V 이하의 교류 직류 같은 경우에는 1500V 이하의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IC에 대한 기준을 도입해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절연저항이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보시면 저압절로의 절연저항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KC132에도 절연성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전압별로 0.1에서 0.4M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전압 역시 DC500V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현실성도 파악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측정한다고 하면 DC250V 시험전압의 절연저항이 1.0MW 이상이 나와야 되고 특별저저압 셀브 펠브 같은 경우에는 DC250V 기준에 0.5MW 이상 절연저항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500V 이하 같은 경우에는 DC500V에 1MW 이상에 대한 절연저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상 220V 전로의 절연저항은 기존에는 DC500V 시험전압의 절연저항이 0.2MW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DC500V의 절연저항값이 1.0MW 이상입니다 즉 절연저항값에 대한 내용만 본다면 약 5배 정도의 기준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전선의 색상이죠 기존에는 특별하게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는 전선의 색상을 구분하지 않았었습니다 단 내선 규정에서는 ABCN 그리고 보호도체 PE를 놓고 봤을 때 흑색, 적색, 청색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KC에서는 IC에 대한 국제 규격을 도입하면서 KC 121.2에 보시면 L1, L2, L3 그리고 N상과 보호도체로 구분했을 때 갈색, 흑색, 회색으로 상변화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중성선 N같은 경우에는 청색, 보호도체 P같은 경우에서는 녹색과 황색이 교차되어 있는 색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지저항 또 하나의 큰 변화죠 기존의 접지저항은 전압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압 이상 같은 경우에는 1종으로서 15옴 이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400V 이하의 저압에서는 3종, 100옴 이하로 규정을 하고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변화기는 제 2종으로서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바뀐 KC 내용을 보시면 KC 140과 211의 내용을 보시면 접지설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필의 설비는 KC 150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고 기본적인 접지설계는 접지저항값이 아니라 접촉, 보폭전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접촉, 보폭전압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접지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압기의 중성선은 기존과 같이 어떠한 계산 방식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압의 전압강화 기준이 맞겠죠 기존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전압설계 기준과 내선 규정에서는 전선에 대한 길이별로 전압강화 기준을 정해놨었습니다 저압이다 보니까 전력회사로부터 저압을 수정받는 경우와 자가용 전기설비를 갖고 있는 수용가 내에서 고압 이상 수정에서 저압으로 변성했을 때 두 가지로서 전선의 길이별로 전압강화를 기준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C에서는 232.3.9에 보면 수용가의 전압강화에 대한 기준은 전력회사로부터 받는 저압과 자가용 전기설비를 갖고 있는 수용가 내에서 고압, 특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했을 때 전압강화에 대한 기준은 기존과 같지만 이제는 길이보다는 부하에 대한 특성 조명부하냐, 그 외적인 부하냐에 따라서 전압강화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길이에 관련된 부분도 적용되는데 이 최대값은 길이가 100m를 초과했을 때 최대 0.5% 이내에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배선 길이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는 부하 특성과 배선 길이를 모두 고려한 그런 전압강화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재 방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됐는데 KC 214.2.1에 보면 전기기계에 의한 화재 방지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 즉슨 20A 분기효라에서 어떤 화재가 오래된다 그러면 KSC IC 62606에 적합한 장치를 시설하도록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KSC IC 62606에 대한 내용이 뭐냐 바로 아크를 검출하는 장치 AFDD입니다 또한 UL에서는 이 명칭을 AFCI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아크차단기 즉 화재가 오래된다 그러면 아크차단기를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 용량 봤을 때 누전차단기와 가격을 비교하다 보면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방향은 가격보다는 바로 안전이 우선이다 즉 KC에서는 안전 우선에 대한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접지 설계를 하는 방향이죠 특고압으로 수전 받아서 저압으로 변상한 다음에 또한 220V 사용하는 금속제 외암을 갖고 있는 기기입니다 이 금속제 외암을 갖고 있는 기기 내부에서 또한 지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외암에서는 고장전압이 걸리겠죠 과거 기준 보면 제 3종 접지 저항값에 만족해라 즉 105옴 이하면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접지 저항값이 105옴 이하면 정말 안전할까요? 이제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KC에서는 접지 저항값보다는 감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접지 설계가 더 중요하다 즉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감전 보호가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에 관련된 내용이죠 배선과 차단기에 대한 관계 자 KC 212.4.1에 보면 배선과 차단기에 대한 관계를 만족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화살파 같은 표가 있을 텐데 자 배선 즉 케이블과 보호장치 차단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상관성을 보면 설계전류 즉 기기의 정격전류보다 더 큰 값에 차단기의 정격을 선정하고 또한 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더 많이 흘릴 수 있는 배선의 도체 허용전류를 정해야 된다 또한 배선 도체의 허용전류에 대한 한계전류는 허용전류 값의 약 1.45배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차단기는 도체 허용전류와 한계전류 사이에서 차단기가 드립을 해야 된다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카다록상 내용을 봤을 때 그냥 넘겨지는 게 아니라 차단기의 TCC, Time Current Curve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카다록을 보시더라도 차단기의 TCC 곡선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KC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